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1.2, 영덕 29.8, 포항 28.7, 울진 27.6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기온은 17에서 21도,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9도, 경주 30도로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.5에서 4m로 오전에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.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